보통은 쌈을 먹다 보면 옆에 사람한테도 좀 싸주고 해야 되거든요? 우리 말리는 딱 자기 맛도 모르네? 저거 이제 많이 안 먹기로 했어요. 어? 말리, 말리, 말리 뭡니까? 뭐해요, 뭐해요? 오 근데 그거 진짜 예쁘다. 나도 하나 싸줘볼래? 그렇지, 그렇지. 보통은 쌈을 먹다 보면 옆에 사람한테도 좀 싸주고 해야 되거든요? 우리 말리는 딱 자기 맛도 모르네? 잘한다, 잘한다. 나도 좀 싸줘봐라 야자. 고기 굽는다고 정신이 없잖아. 정신이 없잖아. 이거 엄청 예쁘게. 엄청 맛있지? 빼줄게. 매워? 매워? 좀 매운 것 같아. 아니, 나도 매워. 나도 매워. 일부러 그랬지? 아니, 나도 진짜 맵다, 벗고서. 토치네요. 김장비. 와, 맨날 집에 가서 그거 고민하고 있잖아. 다 내내 먹어볼까. 아, 저거 봐야 무슨 토치까지 가져와. 준비성이 없어서 어떡해. 와, 김준비. 김준비. 이야아. 아, 너무하네. 토치 좀 그만 좀 뜨세요, 제발. 연기나 먹어라. 아, 정말? 카메라가 잡지도 못해. 우와. 진짜 흑돼지 냉삼 숯불에 구우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아, 빨리, 많이. 맛 1개는 맞으면 먹는 냉삼. lets say this out! 나도 MVP를 좀 굽는 동안에.